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전의 날이 왔고 어제 편촌역에서 잠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준비를 했고 애들을 만나서 잠시 먹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클레이닝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청결제가 안 돼? 아니! 안 봤어! 치명적으로 기색이 안 났죠. 결국은 청결해지게 만들면 어떡해요! 제이! 좋았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와 형님. 왔어! 향수 없지? 야! 스프레이 냄새 좋은데? 우리 이제 준비를 다 했고요. 그럼 함께 가보시죠. 레츠! 기릿! 고! 고! 수고하세요! 평정거리는 어제와 다르게 조용하고 그리랑 수빈이 만나서 국밥이나 해장국 진행시키겠습니다. 진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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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병신이 새끼들아! 전라 똑같다 진짜! 맞지? 응. 나 엎기표! 너 지금 어딨어? 웨어리 이제 엎기표. 너 지금 어? 그 산산해서 밥 먹고 있지! 우리도 안냥이덹! 군대 진행! 쉐켜! 조명이 형 성추장 감사합니다 여기 표면실 점심 먹고 나왔고요 병천손댓집 맛있네요 기가 막히네 정말 좋았어 여기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아우네이션이었고요 오고 싶었던 곳인데 생각보다 너무 잘 이쁘게 되어있고 약간 전투력이 이제 끌어올라옵니다 한번 해봐 범계 물가가 좀 세던데요 범계가 대한민국에서 범계가 대한민국에서 범계가 대한민국에서 범계가 대한민국에서 범계가 대한민국에서 아 진짜요? 사장님 와보셨나요? 네 창원은 이제 상남동이라고 거기가 이제 최대유인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고소하이 쌍사고리하이 체직 사장님 저희 잘 쉬다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셔서 좋네요 가격도 저렴하고 자 일단 저희가 좀 시간이 3시간 정도 남아서 아우네이션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되게 보랏빛으로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티켓을 판매하는 것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사람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니까 영상에서만 보던 레드존인가요? 어쨌든 응원석이 어른풋이 보이네요 소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곧 있으면 이제 원전 버스랑 선수단 버스가 올 것 같아서 그거를 합류한 다음에 선수분들 힘낼 수 있게 한번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운동장 친구는 잘 되어있다 맞지? 잘 되어있네요 깔끔하게 아 부럽다 눈 따가지고 뭐야 그거 뭐야 몇가지 수카파티 어 형님에도 이런거 냈잖아 아 주섬주섬 히히히히 우와 청춘이로 다 아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저야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저요 아 그 멤버들 그럼 뭐 낯이 있나요? 많이 낯이 있죠 다들 캐릭터가 강하셔서 아 진짜요? 아 저희도 뭐 쩐대님하고 그 박세안님 거고 그 다음에 퍼플케이님 아 퍼플케이 영상 잘 보고 있고 청원 청원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한번 한번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구요 네 경기는 경기고 네 그 외적은건 또 깔끔하게 깔끔하게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원전 버스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앞길 한번 옮기고 가보겠습니다 하이하이 오늘의 카메라맨 화이팅 화이팅 가자 그니까요 타고 빨리 왔네 나이스 나이스 됐습니다 안녕 카메라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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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덥네요 아 힘드네요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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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든든하고 만난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렛츠고 그냥 가 인마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살살해줘요 드디어 문이 열려서 저희는 옥기표랑 같이 또 축덕카드 한번 사용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덕카드 또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겠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몇 대면 예상합니까 오늘 근데 좀 쉽지 않은 경기일텐데 개인적으로 저번처럼 3대2로 이기지 않을까 1점차 승부 저도 1점차 승부 예상하고 한 2대1 2대1 예상해봅니다 4대1 안녕하십니까 드라미 선수 무기다 무기다 선수 이진 선수 블레이소 블레이소 다스로 안녕하십니까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도둑이 선수 블레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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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화이팅 화이팅!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화이팅 화이팅! 언급결에 선수분들 만나가지고 좋은 기운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 기운이 공기표 선수한테 갔으면 좋겠네요 하하하하 자 오늘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네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진짜 예쁘다 예쁘네요 예쁘긴 한데 경남이 더 예쁘네요 하하하하 안양 맥주네 안양 맥주 일단 먹을 걸 이렇게 사서 입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 보이 목 보이 저 멀리 이제 보이네요 말로만 듣던 코브라 분들 보이는데 싸워보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먹어야 해 경남에 승리할 예언 위하여 유튜브도 보다가 와 연예인이다 연예인 와 영폴 이리 최고! 고민은 다 ун 아닌지 시작 저상준 선수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경기지부 또 오셨군요 대선행위이면요? 오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전화했거든요 오고 계시는 거 같아요 가자 가자 화이팅 하기 전에 마음가짐 어떤지 저기보면 사람들이 차고 있잖아요 응원이 세잖아 그래서 약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빡세해요 오늘은 뭐 폭도들 상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ента장 은 나 NO GO NO GO NO 층위에 축배를 드리러 골 골 골 골 골 누구야 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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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 와아아아아아아아아 AJT 리더 갱다 갱다 괜찮습니다. 괜찮다! 김성현 김성현 우와 그거야 글베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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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알아 흐흐흐흐흐흐흐 에이 데프린 알 device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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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반세 가자!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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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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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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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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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우리 세번째 골의 최인공은 누구? 글레이소! 글레이소! 우후! 글레이소! 오늘 뚝배기 거의 티아고 뚝배기입니다. 아 맞습니다. 내년에 1브릭을 가면 안돼요? 눈빛이 나 1브릭을 간다는 눈빛인데 안됩니다. 같이 1브릭을 갑시다. 안양은 솔직히 좀 힘들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전반은 좀 잘 뚫리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이 기세에 유지해서 새벽에 우리가 도착을 하지만 이겨서 기쁘게 돌아가면은 밤새서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휴갑니다. 자, 후반전 이제 시작합니다. 이 경기를 유지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응원하고 경기 결과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의 임lla 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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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복도맹징가입니까? 오롱맨! 니 캐스트로 벌밥은 위보이온 오케이! 알아요! 알아요! 조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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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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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 죄수야, 죄수야. 누가 놀라봤어? 미치지 않아 자리 쏘아야 자리 쏘아야 사대의 이동 자리 쏘아야 자리 쏘아야 자리 쏘아야 사대의 이동 인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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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희가 안정을 상대로 도전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기 동안 준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안양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경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도 좋은 경기에서 응원하고 동기를 보고 갑니다 영민이 오늘 어땠습니까? 너무 재밌게 왔어 진짜 저희는 워낙 골이 안 터지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플로 만들어주세요 인사 체쏘나 체쏘 릴레이소! 릴레이소! 예스! 저희가 이렇게 안양을 크게 이길 줄은 몰랐고요 잘 준비해서 안양을 데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함 어떻습니까? 오늘 3.6점짜리 경기였는데 회사에서 일하는데 피곤해서 죽을 것 각오하고 이렇게 왔는데 집에 가는 마음이 가벼울 거야 1시 반이거든요 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저희가 다 마무리했고 시간이 1시 40분 정도 됐는데 경기를 이기고 와서 덜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안양의 유튜버님들 안양의 박세안님, 쩜댄님, 퍼플케임님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의 안사용부인님 와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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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야 지금 새벽 1시 다 존나 피곤하다 닥쳐 이 피곤하지? 퇴근 진행시켜 퇴근 진행시켜 퇴근 진행시켜